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뭐야 이랬네 뭐야 뭐야 역시 카메라가 간만이구나 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구성화만 보면은 재미있게 꾸밀 수가 없는 컨셉인데 아 너무 어려워 우리를 알게 고잉 세븐틴의 특성을 알게 그냥 해봐라 진짜 미안해 미안해 오랜만에 방송에서 흥분했어 일단 구성화 자체가 도착해서 밥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흰쌀밥 어떻게 제일 맛있게 먹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나는 스팸이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나는 파김치랑 먹는 게 가장 맛있다 그냥 밥만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너무 웃기는 거야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거 뻔해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아 근데 진짜 그냥 맛있게 아무렇게나 드셔도 된대요 말해 말해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부담이 돼 근데 괜히 욕심이 남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일 수도 있어 괜히 욕심하시는 분들은 욕심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거를 보고 우리도 투표를 하지만 스태프들도 투표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1등은 아주 무지막지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선물이 상품이 또 있구나 내가 봤을 땐 한 맥북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와 맥이요 맥? 저번에는 저번에 아이패드 줬었는데 빅맥이라던데 형은 제가 얘기해요? 응 뭐 알아? 저한테 미리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진행을 저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최고의 MC기 때문에 야 얘 누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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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형 믹스테잎은 스포티파이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주 그러면 설명 1등 하신 분에게 1등 하신 분에게 원하는 원하는 메뉴를 메뉴 메뉴 1년 내내 고잉 올 때마다 상품권이야? 대기실에 놔주시겠대 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면 오늘 여기 왔을 때 스테이크가 있대요 생각보다 크게 메리템이 없긴 하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 고잉 때 군산에 우리 외할머니가 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거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불어오겠죠 불지않고 불지않고 그걸 죽어야 그래야 소원권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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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으로 야 정하라 너 갑자기 승부욕이 쫙 내려갔다 아 아까 전에 맥북만 해도 아까 맥북만 해도 되네 근데 우리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특히 1등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메리카노 항상 있네요 이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을 레벨2라고 해서 이제 따뜻한 아아를 따뜻한 아아가 아니라 따뜻한 아메리카노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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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등 한 사람 거를 소원권으로 뺏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저희 마음이지 소원권 있으신 분 소원 일단 네 저희 마음이죠 있으신 분 그거를 뺏을 거야? 저희는 고생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 근데 소원 뭐 서원해도 재밌으면 된다 예능은 아직도 모르는 거 같아 승관이는 예능이잖아 다큐야? 메이저 예능과 여기는 좀 다르잖아 근데 되게 뭔가 요즘 부쩍 알아간 거 같아서 흐뭇하긴 해 뭘 해? 뭘? 요즘 이제서야 예능을 아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저 말을 하면서 얼마나 민망했을까? 뭐라고? 한 번 한 번 더 물어보면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는데 알아드리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마디 해 줄 건데 한 마디 해 줄 건데 한 마디 해 줄 건데 또 물어봐 오늘 왜 승관리만 밝아 색깔이 약간 편집 토론 재질 너를 민망하겠다 너도 민망하겠다 너도 민망하겠다 너도 민망하겠다 밥 먹으러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 우지가 진행해 주세요 네 두 시간 동안 저희가 이 자유 시간이 있는데 네네 이 자유 시간 동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두 사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 먹을지?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아무거나 해도 되고 버논 씨 잠시 마이크 체크할게요 아 쿨한 퇴장 버논이 있을 때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 없어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마이크 체크 아니었어? 버논 쌀이야? 버논 기억하세요? 네 그때 저희 모내기 했던 쌀을 재배를 한 번 와 진짜? 진짜? 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다 해보는구나 진짜 밥 안 남길 거야 우와 진짜로? 대박이다 대박 버논에서 모처럼 모내기를 하며 모든 내기를 해보앗쌀 해보앗쌀 세계관을 이렇게 이어버린 세계관이야 세계관 좋다 지금 이 편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면서 다시 그 편을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 편도 재밌지 오늘 이거 제목이 뭐예요? 근데 제목이? 제목은 알잖아 올라갈 때 정해지는 거 알잖아 맞아 맞아 고잉이에요 막 가지와 잡지하고 닿잖아 근데 뭐 캐치 스타고 올라갈 때 알잖아 아 역시 달라 승관이는 아 형 제목이 지금 이미 정해진 거 같은데 오늘 저희는 쌀밥을 맛있게 먹는 완벽한 방법 와 자 우리는 이제 두 시간 동안 뭐 맛있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작 시작 어우 저거 좀 나 순간 같이 할 뻔했어 근데 그 두 시간 동안 뭐 마트를 가서 뭘 사와도 되고 맞습니다 자유 아유 아주 자유입니다 지금 근처 마트도 되고 뭐 근처 맛집을 가셔도 되고 저는 운동을 하고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운동기구도 구비해 주시겠대 아 진짜로요 운동기구까지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으면 어머니 부르셔도 돼요 부르셔도 돼요 부르셔도 돼요 누구도 이길 수 없죠 그냥 소원권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주세요 이럴 때 진짜 행복했죠?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냐? 왜 그러는 거야 야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고 싶냐? 막내야 정리 좀 해라 이제 가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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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을 또 해봤어 내가 아까부터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기에는 약간 사실 그렇게 해도 돼 약간 그렇게 하면은 근데 약간 이 고잉 세븐틴 재질로서는 그렇게 하면 약간 조금 애매하잖아 애매하고 투표도 못 받지 뭐 하냐 지프리 아 우리도 아이디어를 짜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둘이 짜냐고 둘이 짜냐고 팀전이야? 개인전이야 개인전 네가 어때냐고 물어보는 거야 야 돌아와 핫동안 해도 둘은 좀 그만해봐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형도 이제 아닌 건 아니라 얘기를 해 인간 아닌 건데 난 들어준 것밖에 없다고 뭔 얘기했어 얘기해 이 형이 그렇게 할 뻔해 근데 왜 두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퍼질 사람 퍼주고 왜 말 돌리는데 왜 아니 나도 내 아이디를 짜야 될 거 둘이 거 밖에 없는데 근데 둘이 짜냐고 둘이 뭐 하는 건데 아 우리도 그렇게 꽁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뭐야 너네? 왜 이래요? 견제하는 거야 아이디어 아직 없어서 야 디누야 너 진짜 어머니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지금 각자 이미 하고 있어 나도 지금 그래 우리도 과정 빨리 나도 좀 통화 좀 할게요 야 약간 일이 커지는데 아 뭐 하냐 가자 갔다 여기다 시간 없겠다 명란젓도 사야지 어 나 명란젓 먹을 건데 왜 나는 겹치냐 따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다 내가 방금 내가 먼저 말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거기다 카메라 앞에다 말했는데 난 어제 엄마한테 말하고 왔어 캐럿들은 뭔지 알았을 텐데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반찬은 이제 계란후라이랑 스팸이랑 그리고 명란젓도 하나 저는 김장하고 먹는 오쌈과 흰쌀밥 깻잎과 막걸리와 같이 먹을 거예요 유치해서 못 놀겠다 진짜 MK금속 민큐 얘들한테 어디에서 부탁해야 되는 거지? 걔네 뭐하냐? 뮤지컬을 하고 있어 오 오 오 왜 그랬어요? 쌀밥이 보여요 쌀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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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요 쌀밥이 왜 무서우신 거예요? 아 저는요 아니 미안해 미안해 너무 많은 가정만 해 아니 쟤네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승관이랑 콘텐츠가 겹칠 것 같단 말이지 그냥 직접 가는 수밖에 없지 이런 새로운 카트 자외선 영융게장 숙고로 불러서 먹을 예정입니다 전 남양주를 갔다 오겠습니다 뭔가 고잉 세븐틴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신박한 주제를 주셨잖아요 이런 걸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새롭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뭐 절대 조회수가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잘 와야 될 텐데 아 근데 빨리 다른 걸 생각해 내야 돼 근데 지금 거 좋은데 촬영이 왜 이거 좋다 사실 맥북이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그럼 이제 애들 난리라지 이제 소원권 쓰면 이제 감정 상하고 이제 형 난 웃기고 싶어서 지금 지금 다 웃기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도겸이 거 진짜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승관이는 지금 퀵퀵 그거 부탁했대 엄마한테? 엄마 게장 진짜 다들 진심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진심이냐 우리 얼마 남았어 시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승관아 나 너한테 소원권 쓰기로 했어 썼어 게장 오면 못 먹게 하기 에이 얜 순한 감정 상하네 감정 상하네 형이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이따 나오면서 사람인 걸 부르면서 소원껏 써야겠다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사람인 걸 순간이의 사람인 걸 누가 말했어 아 밭이 보이네요 번온에서 벼를 심었던 기억이 나오는데 그 벼가 어느덧 자라 쌀이 되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 돌아왔죠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덧 우리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도 연주생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 저희 멤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저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 인생과 같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마치 저와 우리 세븐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달려라! 달려라 세븐틴!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넷플릭스 보러 가야지 이거 침대 뭐야? 쟤 뭐하냐 저는 한숨 잔 뒤 멤버들이 준비한 밥을 밥 한 고기 들고 가서 같이 먹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저 찍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 쉬다가 라면에 찬밥 탁 해서 먹으려고요 심심하잖아 피곤해 피곤해? 쿠스 형이 피차 공차할래? 아 그래 데리고 할래? 네트 있어? 네트는 뭐 형이 형이 네트해도 되고 아 내가 네트해도 되고 아 좋은데? 안 될 거 없지 안 될 거 없지 레고 레고 이렇게 2대4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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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약간 좀 높게 주자 알았어요 아 주세요 하세요 하시면 웃겨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 할게요 아니 뭐야 어렵다 좋아 좋아 노게맨 아이고 자 다시 다시 제대로 익숙해질 거야 하면 하이 하이 오 우지 형 우지 형 한 번 받아줄 수 있잖아 한 번 제대로 찾아야지 아 썸을 왜 이렇게 못 따지? 튀기고 땅 그치 나이스 됐다 야 야 진짜? 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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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일어나 형 형 형 형 완벽했어 야 아니 이게 어디가 완벽한데 형 맞히고 내가 다시 공격하려 했단 말이야 아 너무 웃겨 가자 형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배고프다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갈래? 일단 형 식용유 필요하잖아 뭐 누구 때문에? 아 나는 필요해 뭐야 나는 필요해 그건 왜 우리한테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거는 막 요리할 때 쓰는 게 아닌가요? 드레싱용? 그쵸? 맞죠? 식용유처럼 오케이 올리브유 이거랑 여깄다 나이트 이거지 이거지 명란젓 너무 좋아 형 이게 대파인 거지? 응 나도 써야 되니까 같이 쓰자 그냥 대추, 마늘 오케이 마늘 마늘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 샀어? 아니 나 김 나 뭐냐 내꺼 깻잎이랑 그리고 승관이 김부각이랑 원회용 김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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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먹고 싶은데 마늘 마늘 어 엄마 요리하는 걸 보여줘야 돼 아니면 다 싼 거 가져가는 거야? 다 싼 거 가져가야 돼 다 싼 거 어 오케이 엄마 근데 요리 잘하잖아 어 근데 알겠어 알겠어 엄마 사랑해 오늘 엄마도 아 우리 엄마 방송쟁이 제가 이제 승관이 어머님의 우리 좌 여사님의 간장게장 맛을 알거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두루치기 믿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이 담긴 두루치기는 짜든 싱겁든 맛있는 법이거든요 정말 신비한 맛이에요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싱겁고 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은근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에요 어머니의 음식은 소중하답니다 엄마가 진짜 직접 진짜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편지 하나 엄마 방송이 뭐 재미를 위해서 약간 그런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진짜 재밌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 랠리 가보자 랠리 그래 도겸아 가보자 형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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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저쪽 등가 알았어 알았어 야 제대로 하자 집중 야 제발 야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온몸 다대기 온몸 다대기 온몸 다대기 손도 돼? 그래서 던지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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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 스파이크 스파이스? 뭐 매워? 스파이시 스파이스 좋아요 스파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장 나이스 오 오 순간 어 나크 좀 재밌다 재밌다 오 인 인 우장 나이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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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이게 왜 정범이 재밌네 손 쓰는 건 근데 약간 진짜 막장인 거야 배구인데 배구? 슈아 형 다 아파 아파 우장 배구다 배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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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였지? 공격 이름이 있었는데 포크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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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서브 좋아 좋아 슈아 형 슈아 많이 죽었는데 윤전 오케이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엄청난 페이크다 야 공이 뒤로 갈 줄 전혀 몰랐잖아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어 내가 방금 페이크 해줄 테니까 너가 너가 받아 지금 꼼수 쓴다 지금 나이스 도겸아 와 도겸 발 여기까지 받았어 형 완전히 회이크인데? 양파도 넣어야 되나? 양파도 하나 넣지 뭐 소주 생강 대추 마늘 월계수 잎 이걸로 할래? 큰 걸로 그러면 큰 걸로? 튼튼해 보인다 이게 좋아요 소금물을 절여놓으면 되죠? 그냥 네 잘라가지고 오케이 끝 다 했어? 어 버논이는? 그 난 내 건 다 샀고 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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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같이 사러 가자 어 그래 그래 그럼 나 금방 갔다 올게 형 김치 양념 어디 있어요? 양 어머니 다 해주셔가지고 뭐 할 게 없네 아 겉절이 양념이구나 대박이다 너무 좋지 겉절이 양념 맛있겠다 인정 떨어졌나? 와 겉절이 양념이 없으면 겉절이 양념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일이 커지는데 그치 겉절이를 사야지 그러면 그치 겉절이는 안 팔아요 아 그냥 김치를 사야 되는 거야 김치는 있어 여기 아 근데 좀 작긴 하겠다 그니까 큰 거 사서 아니면 반풍기 시간에 없어요? 네 없어요 너무 속상하다 담궈먹기 너무 힘들겠죠? 그러게요? 어 담궈먹기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돼 이게 800g 사람이 많으니까 먹긴 먹겠지? 안 먹을라나? 먹긴 먹겠지 어 이렇게는 일자 5kg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와 형 가자 응 나 다 했어 막걸리만 사고? 어 막걸리 뭐 살 거예요? 뭐 장수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요? 우도도 유명하지 땅콩 막걸리 제주도 두 개 사면 되나? 후추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 혹시 모르잖아 그래 어 아니면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너네 먼저 가지고 계산대 가있을래? 나 통후추만 사올게 어 자 우리 김 샀지 어 신라면 넣었지 응 파 넣었고 파 넣었어? 정환이 형 소고기랑 김치 삶으면 사달라며 이게 소고기인 거지? 어 뭐 소고기 국게? 와 와 그거 사게? 우리 오늘 뭐 가평 가는 거야? 가서 헷갈리니까 남아서 담을까? 담을 때 어 그래 어마어마하게 샀구나 이거 이 정도로 가평인데 네 저희 엄마 아빠도 고잉 세븐틴 너무 즐겨보시기 때문에 아버지 쌀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완벽한 방법인데 아 그거 좀 한 갈밖에 없어 배고픈면 돼 배고픈 아 그렇긴 하지 자 들어오시죠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왔어 아 배고팠어 빨리 어 우리가 온다고 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사다 달라는 거 있었잖아 어벤져스 보는 거야? 아니 호카이 아 영화를 보면 맛있게 먹는 거야? 먹어서 왔어 김치 여기 있는데 어 몰랐어 몰랐어? 냄비가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하네 한 시간 바다 급해 현대사회 뭐 만들어 넌? 보쌈 한 시간만에 보쌈 돼? 그냥 필로 가자 필로 여러분 요리할 때 이거 한 번만 끼워주세요 네 아 오케이 이거 섹시사에서 샀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신기하다 이제 시작한 거야? 응 오 좋은데? 이리라였어 이리라 그래 그냥 필로 가는 거야 몰라 너 레시피 안 봤어? 어 그러니까 재료는 봤는데 양을 뭐 지절로 못 하겠어 그냥 이렇게 턱 물은 뭐 때문에 끓이는 거야? 라면 아 컵라면을 거기다 끓이게 너 할 때 바로 비켜줄게 아니야 나는 좀 시간 많아가지고 아 근데 한 시간이면 좀 먹고 다시 해도 될 것 같더라 응 다시 해 와 맛있는 냄새 이거 형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응 그냥 나 먹으려고 아 물 넘치겠다 멍청이 와 조심조심조심조심 뭐 만들어 근데? 나 보쌈하게 보쌈이랑 밥이랑 먹게? 응 김치랑 형 다들 약간 정상적으로 하는데 우리 괜찮을까? 네 아 맛있다 나 너무 많이 하나? 아니야 민규야 그런 정상적인 애들도 있어야지 대충 그렇게 먹는 거 다는 거야 그냥 고기도 그냥 손으로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잡고 됐어 끝 오케이 형 이거 고기 남은 거 아까우니까 구워버려 구워버려 그거는 형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 형 그거 하나 더 없지 라면 어 나 내 것만 말했네? 하나 더 사 올 거야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 몇 개 더 사 올 거야 많이 사 올 줄 알았어 밥 맛있게 먹는 방법 소고기 이거 딱 넣어가지고 아 딱 맛있게도 먹는다 아직 안 먹었는데 또 여기에 먹는 그 감성 뭔지 알지? 아 맞는지 알지 또 여기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추울 때 알지 알지 편의점 부터 딱 그렇지 추울 때 이제 도겸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도겸아 여기 아니다 막걸리 내가 딱 해 저도 한자만 주실래요? 네네네 음 맛있다 그냥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딨냐 그냥 먹으면 맛있는 거 그냥 지금 배가 고픈 거야 혹시? 응 추여도 그냥 배가 고픈 거야 왜 그냥 술 마시는 거고? 우리는 술을 안 마시면 연극을 할 수가 없어 한 번 했지 않잖아요 저희는 약간 초등학생 학예회 같은 걸 좀 준비했는데요 연극 같은 좀 꽁트 상황을 좀 하는 겁니다 네 만들어서 소고기 다져 넣어서 밥에 올리만 먹어도 맛있겠다 형 연극 안 해도 돼 정환이 형 명란제에다가 올리브유 넣으면 좀 그런가? 올리브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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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유 좀 애매하지 전기름을 넣어야 돼 전기름을 넣어야 돼 야 디노야 있어? 와 감사합니다 살았다 살았다 너 파 썰어줄까 내가? 파 있어야 돼? 무조건 쪽파 있어야 돼 그래 그래 그럼 너무 좋지 형 먹고 얼른 연습하러 가자 응 연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가자 연습하러 가자 연습하러 잡혀봐라 2층으로 2층으로 아니야 여기에서 해야 돼 아 저기서 못 할 거 같아 일단 빌런부터 연습해보자 다음 멤버들은 뭐해? 어느 멤버들? 여기가 없는 멤버들 여기 어벤져스? 아니 우리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여기는 뭐야? 오픈 키친인가? 근데 이런 집에 살고 싶긴 하고 물론 이런 집이야 강남 한복판에 있고 이런 집인데 고일러랑 히터가 안 돼 겨울에도 난 안 살아 네가 오픈기 같은 건 살 수 있어 난 살아 넌 살아 따뜻한 물은?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거야? 따뜻한 물을 데워서 써야 돼 가스 엔지가 있어 야 절대 안 살지 야 절대 안 살지 야 어떻게 살아 어떻게든 극한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근처가 되죠 버스 안에서 고인 이불 속에서 고인 고인은 언제나 너에게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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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다 올 것 같아 너는 안 살아 따뜻한 물 하실 수 있어 내가 고인 하실 수 있어 내가 고인 이 물은 맨날 나한테 가려다